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데이터 산업을 선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유 장관은 CJ올리브 네트워크에서 열린 데이터 전문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췄고 국민의 기술 수용력도 높아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선도 국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. 유 장관은 데이터 관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